대장암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. 평소 이렇게 대변의 상태에 따라서 대장 건강을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? 사실 이것만 가지고 100% 대장암이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변이 보통 크기 요만한 작은 우리가 원숭이 먹는 몽키 바나나 이 정도가 보통 정상적인 배변이 크기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많이 가늘어졌다. 연필처럼 가늘어졌다. 아니면 그것보다 더 가늘어지고 국숫가루처럼 나온다. 그런 경우에는 혹시 이런 대장 안에 덩어리가 자라나면서 변이 가늘어지는 게 아닌가 또는 피가 묻어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. 변이 시작할 때 피가 묻어있는지 변이 끝날 무렵에 피가 묻어있는지 변의 색깔이 혹시 검은색인지 아니면 붉은빛을 띄는지 검은색인 경우에는 상부위장과 위나 십위장괴양에서 출혈이 생겨서 그 피 자체가 소화가 되면서 검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변의 붉은 피나 아니면 선은색 피가 묻어있는 경우는 하부 쪽이 물론 치질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왼쪽 S자 결장에 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. 또 우리가 예전에는 변을 잘 참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변을 못 참을 정도로 변의를 느끼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변은 안 나온다. 이런 경우에는 S자 결장이나 왼쪽 직장이나 S자 결장 쪽에 덩어리가 자라나면서 마치 그 장 안에 변의 차에 있어서 변의, 화장실이 갖고 싶은 느낌을 느끼는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간혹 가사관은 지독한 냄새가 난다. 또 방구가 많이 나온다.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대장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대장에 있는 조직이 썩으면서 냄새도 심하고 또 아주 흔히 보지 못하는 대변의 형태나 색깔을 볼 수도 있습니다. 또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변의 출혈, 출혈이 변이 시작되기 전에 나오는지 아니면 변 끝에 나오는지 그건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? 사실 변이 시작될 때 붉은 피가 나오는 경우는 항문질환, 치질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변을 다 봤는데 마지막 부분에 피가 묻어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항문보다 더 위쪽에서 출혈을 일으키는 그런 지역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보통 S자 결장 이렇게 올라가는 또는 왼쪽에 내려와 있는 이런 직장, 결장 쪽에 암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